고객 여러분께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든든한 고객 지원팀이 있다는 걸요. 그것이 큰일이든지 소소한 일이든지는 관계없습니다. 헐레스 상표를 단 이후부터는 그 제품은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이름을 달고 나간 제품이 70년간 읽어온 품질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고객 만족은 저희의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헐레스의 매력을 느끼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고객을 위해 진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고객 여러분의 기대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탄탄한 제품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절대 고장이 안 나서 기술 서비스를 부를 필요도 또는 부품을 교체할 필요도 없다면 고객은 더욱 만족하고 입소문이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